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오토컴플리트의 온체인지 이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체인지 이벤트는 사용자가 오토컴플리트에서 선택 항목을 변경할 때 발생합니다. 사용 예입니다. 온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하면 예전 값과 새로 선택된 값을 받은 후 이를 alert 메시지로 표시하는 예제입니다. 실제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토컴플리트입니다. 오토컴플리트 왼쪽에는 트리거 버튼이 있습니다. 이 트리거 버튼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있고,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오토컴플리트의 값이 대구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오토컴플리트에는 온체인지 이벤트가 걸려있습니다. 선택 항목이 변경될 때 예전 값과 새로 변경된 값이 alert 메시지로 출력됩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접 항목을 선택하면 예전 값과 현재 값이 alert으로 표시되고, 트리거 버튼을 통해 변경해도 alert이 표시되고, 다시 직접 변경해도 alert 역시 표시됩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